자 독립쟁송 가능성 어디서 논의가 된다고 했어요 독립쟁송 가능성은 소송요건 중에 대상적격에서 문제가 된다 즉 부간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느냐 결론 판례에 따르면 부담은 가능 나머지는 안된다는 것이죠 쟁송 형태에서는 진정일부치소송과 부진정일부치소송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판례는 부진정일부치소송은 인정하지 않죠 부진정이란 말은 뭐다? 부정이 아니라요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진정일부치소송이란 말은 일부치소송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부진정소급표는 소급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진정을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 단순한 계산이죠 쟁송 형태에서는 부진정일부치소송 이 단어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부간이 붙어있는 전체 부간부 행정의 전체가 소위 대상이 되나 부간의 위법성만이 소송물이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그런 소송 형태가 명문 규정이 없는 한은 소송에서 인정될 수 없다 이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논례 맥락만 잡으면 됩니다 논례 맥락만 잡으면 됩니다